조금 예민하고 장난기가 좀 부족한 또 호기심보다는 걱정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좀 우리가 신경을 좀 더 써줘야 될 것이 낯선 사람을 무서운 상황에서 만나지 않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지금 보호자님 뭘 해주려고 할 때 물리는 거죠 불러서 오면 이제 왔으니까 칭찬을 해준다거나 하려면 그냥 그 손을 무는 것 같고 발하고 이렇게 좀 씻겼거든요 소변이 묻고 해서 아 맞아요 그럴 때 좀 싫어하니까 몸부림 치다가 물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무는 거라면 지금 얘한테 아예 터치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얘가 원하는 거는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좋은 행동들 있죠 보호자만 알고 있는 좋은 행동들 그런 행동은 싹 다 빼야 돼요 웬만하면 터치하지 않는다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지금 간식 이렇게 주면서 천천히 천천히 몸 터치하는 걸 좀 가르쳐 줄 거거든요 먹는 기쁨만큼 좀 불편함을 얻는 거예요 보호자님이 한번 냄새받게 해주시고 에이 나이 잘했다 자 지금 만져줄 때 지금 보호자님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수위를 낮춰보자고요 살짝 댔다가 뗀다는 느낌인 거예요 간식 냄새 맡고 먹기 시작할 때쯤 어깨에 손을 대요 그리고 먹어요 그리고 손이 먼저 떼어지고 그다음 간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점점 점점 낯선 사람의 손이 나쁘지 않네 그냥 간식 먹을 정도네 이 정도가 되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냄새만 맡게 해요 그다음에 손이 갈 거고요 만졌다가 떨어지는 순간 이제 줘요 손을 대고 있는 것을 견디면 간식을 먹는 거예요 냄새 맡으면 그때 손 살짝 얹으시고 간식 주세요 먹고 손 떼고 다 먹고 그렇죠 주지는 마시고 이제 왼손이 강아지 몸에 갔고요 하나 둘 됐어요 예 맞아요 만약에 재밌는 놀이를 할 때 꺼끄러움은 신경 쓰지 않아 줄 수 있어요 근데 지루한 책을 읽을 때는 꺼끄러워가지고 책도 못 보겠네 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호자님 또 엄마든 우리 보호자님이든 이렇게 간식 주면서 터치에 대한 둔감함을 늘려주자고요 처음에는 어깨 머리 다리 꼬리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가까이 있지만 만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보호자님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나야 돼요 이 친구 초기에는 빵 만져주기보다 지금처럼 밥 너무 좋아하니까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가만히 놔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만지거나 안아주거나 그거는 최대한 줄이면 좋고요 만약에 만져도 돼요 만지고 싶을 때는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